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백이범 모의고사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백이범 모의고사 첫 번째 시즌에 대한 OT를 말씀드릴 거고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확장 그리고 투트랙 운영 할 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시즌1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궁금증이 있는 사실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 되거든요. 보면 다 설명을 해놨는데 못 찾나 봐. 그래서 이제 시즌1 시즌별로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직 이걸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두 배 60회분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모의고사를 지금 낼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실 개인적으로는 연구실 차원에서는 이미 수능 끝난 직후 작년 11월 말부터 저희 출제팀과 함께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이미 저희가 이번 시즌 모의고사 그리고 올해 치러질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은 연구실 차원 그리고 저희 이제 제휴 출제팀들과 협업을 하기 시작한 문제를 받고 피드백을 주고 검토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양의 모의고사들이 이미 검토가 되고 분류가 되고 실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일정상 개강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더라고 그 많은 커리큘럼을 질러놓고 과연 배기범이 다 할 수 있을까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약간 그 걱정은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까 그냥 믿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운영이 된다. 어떤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좀 부족한 학생이건 어떤 각자의 위치 수준에서 최대한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다 만점을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마 뭐 이게 이제 노멀 블랙 쉬운 또는 평이한 그리고 어려운 버전으로 운영이 되지만 아 그럼 노말 들으면 만점 안 나오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전성과 모래주머니 효과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져요. 둘 다 뭐 노말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20문제씩 내는 게 아니야. 풀어보면 알아요. 제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기만 한 모의고사가 학습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쨌든 수 문제를 푸는 와중에 적어도 한 해 차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교훈은 얻어가야 그 자체로서 학습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경험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멀 버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노멀 버전은 뭐 어쨌든 후반부 모의고사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위권에 포지셔닝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시기에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슬슬 풀어나가긴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리고 욕평이라든지 국평을 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리고 전범위 복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수준의 회차가 제공이 되다가 이제 여름 문풀을 끝내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풀어야 되잖아. 그때는 집중적으로 회차를 늘려서 이제 파이널 진정한 파이널 시기인 10월달에 가면 진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차를 제공합니다. 총 30회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1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2회차가 제공이 돼요. 2회차 그리고 여름에 8회차 그리고 파이널 시기에 20회차가 제공이 된다는 거 됐죠? 아 그리고 뭐 늘 뭐 제 모든 강좌가 그런데 작년 모의고사 문제하고도 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갖다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새로 출제한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현역된 내 강의를 듣고 내 모의고사를 듣고 아 또 2년째 102번 모의고사를 또 풀려고 하니까 괜히 좀 아깝다. 문항이 좀 많이 겹치지 않을까? 어서 본 것 같은 문항이 많지 않나요. 한 문제도 없습니다. 한 문제도.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들조차도 다 다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블랙. 블랙은 올해 좀 신설됐는데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이건 모래주머니 효과가 상당히 좀 강조된 모의고사입니다. 단 한 회차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뭐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 이제 포지셔닝상 이미 뭐 한 최소 2등급 이상은 안정적으로 찍어주는 학생들은 노말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뭐 블랙을 해야 블랙 모의고사를 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의미 있는 경험들 작년 수능이 보여줬잖아. 그죠? 작년 수능이 입증했잖아. 얼마든지 평가원은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유형 측면에서. 그죠? 그런 가능성들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초반부터 좀 모의고사 많이 풀어도 될 만큼 학습이 좀 이뤄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골고루 분배가 돼 있죠. 아까 회차 분배가 전혀 다르죠? 꾸준히 지금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꾸준히 주기적으로 실전엔제 또는 킬러엔제와 병행하셔도 좋다. 뭐 그런 느낌. 당연히 뭐 저희 출제팀은 업계 최고죠. 그래서 사실 뭐 출제팀이 한 팀도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출제팀들과 협업을 해서 많은 문제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4팀이나 돼요. 4팀. 저희하고 함께하는 출제팀이. 그리고 이제 100% 신규 제작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 아무리 엔제도 그런데 저희가 새로 내는 엔제는 거의 가져다 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신규 제작을 하는 편이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출제 트렌드.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미 유행을 하고 있고 이미 대세가 된 트렌드. 출제 트렌드. 그 다음에 예상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당연히 모의고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쵸? 진단. 내 실력은 어디쯤 있을까?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걸 진단하는 것도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실전 경험의 확장. 기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의미 있는 실전 경험.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쓰자면 신규 유형. 신유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그러면서 어떤 내성을 기르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경험의 확장 쪽으로 많이 기울죠. 경험의 확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어쨌든 전반부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전반부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크나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물론 후반부도 또 그렇긴 한데 마지막에 가면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4, 5회차 정도는 수능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되려고 노력은 해. 마음을 막 핥혀가지고 시험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는 현실적 난이도 문제로 또 회귀합니다만 지금도 좀 그래요. 초반 회차들은 조금 좀 의미 있는 실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로 구성이 되고 중반부 7, 8, 9월에 치러지는 이제 출시될 모의고사들은 조금 여러분들을 좀 긁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봐라. 교과과정 내에서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상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전문항 해설이죠. 정교하게 문제를 풀어드린다. 한문항도 빠짐없이 분석해드린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좀 약간 쑥스럽습니다만 작년에 호평들이 많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욕은 많이 먹었어요. 제 모의고사들이. 시즌이 치러지면 치러질수록 그 욕의 어떤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수능에서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예언을 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뭐 저 개인조는 또 운도 따랐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욕먹었던 만큼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역시 공부라는 거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반영하면서도 또 제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기만 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수용해서 충분히 실전성이 있는 노멀 버전을 또 블랙 버전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만족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차면에서는 그냥 제 모의고사만 따라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60회를 언제 풀 건데. 그치? 거의 일주일에 한 회차씩 꾸준히 풀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다 하려면 일주일에 한 두 회차 이상은 풀어야 되니까 결코 만만한 분량은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각설하고요. 저는 뭐 또 한 번 이제 작년에 물론 작년에는 뭐 어느 정도는 또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전성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허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테스트해봐야 된다. 이게 실전이지만 실전은 아닌. 다시 말하면 출제될 만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출제될 만한 것들. 그리고 이미 출제되었던 유형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는 또 저에게 약간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실전성, 현실성 이런 것도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니 그리고 이미 저희는 거의 후반 시즌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문제, 회차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미 1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달려온 거죠. 거의 7개월째 저희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고 공급받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일말의 믿음, 불신, 또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출시해드리는 커리큘럼들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될 거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모의고사는 되게 심플하잖아. 그냥 풀고, 해설강의 듣고, 오답 정리하고 뭐 그런 아주 단촐한 어떤 그 프로세스로 수강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뭐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6월 모평, 시즌1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을 겨냥한 것이니까 이번 주에 또 개강일 기준으로는 102번 모의고사 B라이브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그 행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하여간 1강, 1회차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